네, 이번 주 노초선은 완대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사이언스 프리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톡톡 튀는 콘텐츠와 진행으로 승부하는 지식 강연 프로그램이죠. 팝콘이 새롭게 선보이는데요. 윤서영 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참 기억하기 쉬운데요. 팝콘, 이건 먼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네, 팝콘은 이름처럼 톡톡 튀는 콘텐츠로 대중을 사로잡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크게 청년 창업가의 성공 노하우와 생생한 창업 과정을 만나보는 청년 창업 런웨이와 또 과학 강연인 사과나무, 그리고 부모를 위한 스토리텔링, 수학 콘서트, 수다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상당히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청년 창업 런웨이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치과의사에서 모바일 서비스 벤처 사업가로 변신한 이승건 대표가 나와서 창업 도전기를 들려줍니다. 이 대표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독서를 오래 하면서 소명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같이 사는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동영상에 자막을 넣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서영화 대표가 나와 강연합니다. 스마트폰 촬영에 익숙한 젊은 층의 폭발적인 호응 탓에 창업 2년 만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서 대표는 청중들에게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권합니다. 일이 좋아야 주변에서 생기는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익이 생길 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네, 역경을 딛고 청년 창업의 보람을 느낀 생생한 경험담,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쉽고 재미있는 과학 강연인 팝콘 시리즈 사과나무, 이번 주에는 어떤 분들이 출연하십니까? 네, 국립과천과학관 이강환 박사가 나와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우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박사는 청중들에게 영화처럼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실제로 지구를 정복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어 외계인은 지구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의 외계인이라면 현재 인류보다 수만 년 더 발달했기 때문에 누구를 점령한다는 지구인적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고산 씨가 MC로 나와서 진행하는 과학 강연 콘서트 사과나무를 통해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만나보시죠. 네, 다음은 부모를 위한 스토리텔링 수학 콘서트 팝콘이죠. 수다학,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이 소개될까요? 네, 포스텍 수학과 박형주 교수가 미래 세상을 바꾸는 수학에 대해서 강연을 합니다. 음악의 불협화음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도 수학이 숨어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현대 사회에서도 대형 회사의 재고관리와 군사 분야, 또 애니메이션에 수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 숨어있는 수학적 이론에 청중들은 탄성을 자아내는데요. 딱딱하지 않고 톡톡 튀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학생과 부모 모두 수학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수다학 토크 콘서트.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이 과목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편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놀이 같은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선보이게 되는 팝콘. 참 팝콘은 먹기도 편하고 맛도 있는데 그것처럼 이번 프로그램이 굉장히 재미있고 우리 시청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서연 캐스터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